김희욱 지난 밤 미국 증시도 위험자산 회피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다우지수 120포인트, 나스닥 83포인트, S&P500 지수 2100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짙었던 간밤의 미국 증시였습니다. 국제유가도 역시 위험자산이라는 운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WTI 기준으로 45달러 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달러 인덱스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일 97.97까지 슈팅했다가 오늘 약간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닛 앨런 연준 의장으로부터 너무 나대지 마라 이런 경고를 받았던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오늘 미국에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 코스닥 툼에 나왔을 때가 바로 이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 4% 빠진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조금 버텨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오늘 밤 고용지표에 따라서 결국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힘이 더 실리느냐 빠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투매가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인덱스 역시도 1.42% 오늘 급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을 많이 타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장세의 반대말로 실적 핑계장세, 실적 원망장세 이런 식의 영향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과유불급으로 너무 많이 올라도 너무 많이 빠져도 사실은 우리에게 불리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라는 이 주포가 미 국채시장에서 떠나버릴 것이다라는 두려움보다는 반대로 일단은 오늘 밤 고용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파킹하자. 어디다가? 미 국채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 고용지표가 큰 이상이 없이 속된 말로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좀 부진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미 국채금리는 다시 오르면서 증시의 어떤 부스트업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이제 내일을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저쪽에 파킹이 좀 많이 됐다. 어느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치와 연준의 금리 인상 운명을 가를 바로 재료는 오늘 밤 고용지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이제 오늘 또 발표됐는데요.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흔한 지표이긴 하지만 고용지표가 원래 매월 첫째 둘째 주 이 두 주 동안에 집계가 되고 셋째 넷째 주는 통계 분석하고 그냥 들고 있다가 그 다음 달 첫째 금요일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8월 첫째 주 분량이었기 때문에 9월 첫째 금요일에 나올 8월 고용지표 집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월 초에 실업수당은 중요하다고 보고 9월 FMC가 9월 16일 17일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고용지표가 9월 첫째 금요일에 나오고 그 집계 기간에 들어가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상당히 요즘 들어서 눈높이가 높아졌긴 했지만 거기에 또 충족을 시켜줬다는 거고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는 싫어했죠. 8월 첫째 주 신규가 27만 건으로 예상보다는 적고 안정적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9월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실업수당의 경우는 하향 안정화가 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걸 앞두고 이제 고용이라는 인플로이먼트 혹은 언인플로이먼트, 실업률, 고용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민감한 상황인데 9월 FMC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될 고용지표가 이번 실업수당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또 좋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오늘 밤 고용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키워놨던 재료였다. 이렇게 보고요. 협격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떤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신규 30만 건 미만이 기준선이 되는데 저공비 행위 최장 기간을 기록 중이라는 거고 이게 1973년 이후 가장 긴 신규 실업수당 30만 건 미만 행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8월 둘째 주 결과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봐서는 일단 8월 고용지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시장의 두려움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밤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심 아주 형편없게 나와가지고 연준이 이제 9월 FMC에서 금리를 올리려면 오늘 밤 고용지표하고 그 다음에 9월 첫째 금요일에 나올 8월 고용지표하고 두 개를 결국은 보고서 결정을 할 텐데 오늘 한 번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만이라도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인 거죠. 지금 뭐 카운트다운까지 띄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고용지표 14시간 47분 37초 36초 35초 남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 크고 경계감도 큰 상황인데 사실은 고용지표가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 거의 복불복의 반응이 나올 공산이 이제 크다는 그런 것이고 고용지표가 너무 좋으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로 취급을 하겠지만 결국 그것보다는 어떤 불확실성이 더 두렵다. 일단 논수함 페이롤 비농업 고용 증가는 22만 5천 건으로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은 허들이라는 거고요. 실업률은 전달과 똑같을 것으로. 그래서 이제 연준의 목표가 올해 5.2에서 5.3%의 실업률을 내다보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실업률이 5.2가 나온다면 큰일 났다. 다른 건 몰라도 실업률 하나만큼은 연준의 올해 목표를 이미 달성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예런 연준 의장이 양보다 질이다라고 해서 또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당 임금. 결국은 이게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모든 거에 다 달려있는데 이게 0.2% 증가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FMC 이제 이 성명서에서 저하고 같이 읽어보셨던 것 중에 Some further improvement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과연 이 썸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때도 이제 어떤 중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업률이 조금 더 떨어지고 고용이 조금 더 떨어지고 약간 썸 more에 쓸 때 썸이냐 아니면 아예 다른 썸 other의 항목이냐 그 제3의 항목이 시간당 임금이 될지 아니면 뭐 주간 근무 시간이 될지 이걸 모른다는 거고요. 과연 이제 이번에 고용지표를 보고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역시 복불복으로 달려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악재보다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제 우리나라 수출주 대형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다 투매를 맞았고요. 외국의 선물로 왕착 팼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강력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왔었다는 게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3대 바로미터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GDP인데 앞에서 보신들은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렇게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릴로드가 된 아틀란타 연은의 GDP 계산기 3분기 보시면은요. 이게 1분기만 해도 가장 근사치를 맞췄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너무 짜지 않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근접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3분기 GDP 성장률이 1%대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컨센터스보다 3분의 1토막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동통계청에서 나온 미국의 GDP 성장률을 봤을 때 1분기에 0.6% 나왔었죠. 2분기에 2.3%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준의 올해 전망이 1.8에서 2.0. 한 이제 여기 이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3분기에 앞에서 보신다시피 1%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현재 추산치가. 과연 이만큼의 갭을 4분기에서 얼만큼 메워줄까. 지금 누가 봐도 작년 대비해가지고는 이 막대그래프가 짧잖아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글로벌 G2라는 어떤 명목상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또 중요한 게 10시 반에 출발하는 중국 시장입니다. 상해지수 어제 마감 상황 보실까요? 중국의 이제 증시 부양 그 다음에 공매에도 규제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900선까지 일시적으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이제 33포인트 추가 하락하면서 3,600선까지 와 있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이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되찾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게 큰 문제라고 로이터에서 그야말로 정문 일침을 놨습니다. 핸드메이드 경제지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제지표를 통계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마사지하듯이 대충 만들어내는 무슨 차륙으로 이거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경제지표를 못 믿겠다. 지금 월가에서는요. 2분기 7% 나온 중국의 실제 GDP는 잘해야 한 3%대다. 절반이다. 이렇게까지 악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일부 기관에서는요. 중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2.8% 참 거의 재앙 수준이죠. 내년에는 1%를 지금 예상하는 기관도 있대요. 그렇다면 있잖아요. 과연 이제 누가 오를 것이냐. 그야말로 진실게임에 돌입을 하는데 월가에서는 중국 정부의 GDP는 못 믿겠지만 민간지표나 실물경제지표를 우리가 가지고 간접적인 어떤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보시는 전력 사용량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철도 운송지수는 지금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권에 접어들었고 자동차 등록 대수도 지금 마이너스권에 접어들었고 이런 게 지금 다 동반 급락 중인 상황에서 도대체 뭘로 중국이 7% GDP를 이뤄냈다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화 연대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에 대한 노력 최근에 AIIB 창설 기축 통화국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이런 음모론을 다 배격하고서라도 진짜 미국에서 한번 중국을 손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온다 그러면 97년도 우리가 당했던 IMF 시절 한국, 말레이시아, 홍콩은 갈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낀 만약에 아시아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온다면 진짜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요즘에 중국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나라 말기 때 있잖아요. 그때 중국 청나라 상인들이 전 세계의 은화를 다 빨아들이니까 이거를 빼앗으려고 영국에서 아편 전쟁을 일으킨 건데 요즘 세상에 아편이 어딨냐고 하시겠지만 중국 기획경제, 공산경제의 사람들이 전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신용으로 물건 사고, 신용으로 주식 사고 이런 게 결국은 금융의 어떤 아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그리고 최근에 이머징 마켓의 자금 탈출이 일어나고는 있죠. 독과 약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고 이머징이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것인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미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글로벌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브릭스 포함해서 이머징 쪽의 성장 엔진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여기를 대체할 마땅한 대체제도 최근에 인도가 조금 뜨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반사 이익 빼고는 또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 통화 절하율을 보면 러시아는 지금 마이너스 50%대 그다음에 여기 칠레 등등 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이런 순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은 현재 2014년, 14년, 15년, 3년째 현재의 진행형이라진 거죠. 과연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만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만약에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지켜볼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 경제의 차별화를 저는 외치고 싶은데 주요구 CDS 스프레드 보면 일단 연두색, 100 미만의 안정적 국가 순으로 보면 독일,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순이고요. 그 이어서 있는 것이 호주, 일본 다음에 대한민국이 역시 초록색 안정적 CDS 프리미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우디나 이스라엘보다 CDS가 낮아요. 그다음에 100 이상의 국가들 순서대로 보면 중국, 이탈리아, 태국, 말레이, 인도 이런 순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입니다. 진짜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9월 FMC에서 금리 안 올린다고 확실히 보장만 해주면 지금 매수 찬스고 박연세일 기간이라고 믿고 싶지만 만약에 그럼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12월에 할 것인가 그럼 또 그 12월까지 얼마나 또 시장이 시달려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또 9월에 금리 인상을 차라리 하고 12월 됐을 때 연말 랠리를 또 배팅하는 게 좋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아침입니다. 일단 오늘 밤 고용지표를 앞두고 있는 혼란은 일단 오늘이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오늘 밤 고용지표를 잘 타고 넘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싶지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복불복이라는 게 또 문제네요.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시죠.